전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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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셋 Photography is a powerful form of art that captures the art, soul and passion through the camera lens. These photographs are diverse and striking in composition but also subtle in what they communicate to us about this wonderful world. Profesor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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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늘 전시는 리치스 오브 더 랜드의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소제목으로 아름다운 풍경들을 전시 작품으로 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내놓은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서 보았던 풍경들이 참 아름다웠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었는데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그 아름다운 것들이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던 그리웠던 풍경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런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런 풍경들을 다시 내놓으면서 이런 풍경들이 다시 편봉한 아름다움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저희들이 오늘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아름다월던 파랑 하나, 갓 동그릇에 도움이 되었네요. 이 나라는 기억의 맛을 줍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아름다운 풍경이 아름다운 풍경이 아름다운 풍경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